소환사 아카데미 소개 안녕하세요 소환사 여러분 소환사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환사 아카데미는 입문, 음용, 실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처음 오신 신입 소환사라면 입문 단계부터 순서대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환사 아카데미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출발! 출발!